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오늘 BMW 3GT 차량이 입구되었고요. 에코파워팩과 블랙박스, 라이너비, QX대 총알파를 장착을 했습니다. 일단 배터리의 위치는 트렁크 저희가 설치를 해드릴까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100%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에코파워팩 위치는 트렁크 좌측 카발이 되어있게 되면 이렇게 좌측 부분에 공간이 있고 이 홈 부분에 아주 꽉 찡겨가지고 운행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퇴사의 고급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11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자가 안에 내장이 되어있고요. 15A로 급속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전류값 320mA 기준을 했을 때 약 30시간 정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C 인증, KN41 자동차 내성 인증, 미국 FCC 인증, 유럽 CE 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자 그리고 블랙박스 뒤에 카메라는 정중앙센터에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고요. 여기서는 라인을 따라 그대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는 고객님 요청에서 룸미러 오른쪽 편에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나비 QST 1000 알파 같은 경우에는 앞뒤 카메라가 풀 HD 카메라가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나이트 비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낮처럼 선명하게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 드리겠습니다.